어..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? 어떤 질문이? 제모 문근영과 라니언니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나요? 하고 물으셨는데 내본 적이 없구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, 넌 들어오기 전에 미라니언니가 너로 너로 똑같은 게 있다고 우리가 아닌데 물이래요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본 적이 있다고 그래서 어디서 그런 걸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게 신기했었어요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굉장히 굉장히 인간적이었어요 이번에 이제 이따가 그 라니언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네 네 문근영식 할 때 어느 손가락이라고 하시나요? 궁금하신가요 여러분? 네 저는 휴지요 아, 네 잘 피우고 가시네요 네, 저는 진짠데 휴지인데요 아, 휴지도 어느 손가락을 이용해 아, 휴지도 어느 손가락을 이용해 아, 휴지도 어느 손가락을 이용해 아, 저 손가락하나요? 아, 네 아, 네 아, 네 그러면은 다음은 뭐, 다른 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문근영에게 이소라라 문근영에게 박정희 이거는 왜 여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? 잘 아실 텐데 아, 오늘 쿠키 받는데 쿠키 며칠이나 보관 가능 혹시 아시나요? 아, 그게 잘 모르겠는데 아, 네 오늘 집에 가셔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eh